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영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건데요. 강아지는 가끔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거 지금 미끄러워다. 네. 오늘 읽을 제목은 디먼스 디스토리 라는 이야기에요.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지? 아흥아! 아흥아흥아흥아흥아그. 내가 그 몸에 들어가서 항상 뛰어다니고 도로 하여튼 에이 지금 음 음 음 예수님이 음 뭐지 악마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 뭐지 음 날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 하고 내 몸에 많은 뭐지 강력이 있다고 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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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kind of animal did the evil spirit enter when they left the man? 이건 대지자. Hey, hey. Tell everyone what I've done. The man did, and everyone was amazed. 그 남자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했어요. 근데 여기 있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했어요. 내가 여기 다이아몬드. 셀프 권태. 나는 다이아몬드. 내가 어디서 썼다?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했어요.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신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. 맞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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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은 재밌었던... 좀... 이야기 읽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 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